여러분들께서 그 2024년에 그 큰 행운과 그 돈복을 터뜨리게 만들어줄 그 무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불교 그림인 그 탱화 즉 불화를 보면 그 불화 속에 그 관음보살 가운데 그 시약관음이 있는데요. 주로 그 마음의 그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관음이죠. 이 관음이 그 손에 주고 있는 게 그 연꽃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. 어떤 그 불화에서는 직접 그 왼손에 그 여유주를 주고 앉아있는 그런 불화도 많이 그 보입니다. 또 관세음보살 중에 그 합리관음도 큰 그 조개껍대기 위에 그 앉아있는데요. 손에 그 여유주를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여유주가 그 용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 관음보살 손에 그 주어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 여유주의 그 본연의 가치를 또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또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걱정 근심거리의 그런 마음의 병을 그 치유해주는 데 있어서 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. 결국 여유주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그 구슬은 물질적인 그 물상의 존재로서만 그 청룡의 입에 또 관세음보살 그 손에 쥐어진 그런 구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소원을 그 달성케 하는 그 정신적인 원력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여유주를 그 불교용품점에 가면 그 살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곳에 그 간절한 또 원력이 그 빠져있는 단지 그 수정 형태를 띈 그 플라스틱 구슬에 불과하다면 그런 여유주라면 또 우리에게 돈복 터지는 그 풍수효과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원력이 간절히 또 실리다 보면 또 무조각 하나에도 여유주의 그 신비로움이 담길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풍수의 설명입니다. 가정에서 그 일주일이면 그 못해도 여러 번 또 준비하게 되는 그 재료 가운데 하나가 또 무죠. 여러분들께서 그 물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2024년 그 돈복이 크게 그 달라질 테니까요. 우리가 그 음식 조리라는 게 그 3분 카레 끓이듯이 그렇게 그 뚝딱 또 끝마치는 게 아니죠. 조리하는데 그 준비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그 물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그 하시면 되는데요. 다른 재료 그 손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물을 적당히 그 원으로 그 하나 잘라주십니다. 그리고 이걸 그 흰 접시에 담아서 주방 그 식탁 정 가운데 그 두시기 바랍니다. 무가 그 세워져 있을 때 좋습니다. 이렇게 5분도 좋고요. 10분도 좋습니다. 이렇게 그 두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게 됩니다. 용의해라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 세상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유주를 여러분들 그 손으로 또 식탁 공간에서 재현하신 것과 같은 그 풍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런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물을 사용할 그런 조리 시간이 되었다면 그때 그 조리할 때 물을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. 뭐 깎아서 잡수셔도 좋고요. 무는 그 수확과 불을 크게 그 상징하는 풍수 재료입니다. 물을 그 둥글게 깎아서 그 식탁에 세워놓은 그 일은 집안의 그 재산이 원반의 그 축제될 집안의 그 돈복이 쌓일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재물을 계속 길어나르는 그 돈복의 수레바퀴 암시도 또 함께 갖습니다. 원으로 잘라서 또 식탁 위에 둔 이 무는 주방 공간 그 식탁 공간에 또 이렇게 놓여지게 될 때 그때 그 용의해에 크게 그 행운을 불러들이게 됩니다. 둥글게 그 원으로 자른 그 무는 오행균형의 그 암시도 또 촉진시켜줍니다. 또 둥근 형태에서는 그 가족의 단결까지 도무시켜줍니다. 둥글게 자른 그 원의 형태는 끝없이 그 재물이 집안으로 그 유입이 되는 물처럼 그 이어질 암시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원의 모양은 그 풍수에서는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이끌기 때문에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고 합니다. 무는 그 오행 속성의 그 오행 금의 요소의 그 속성을 갖습니다. 둥글게 자른 그 무의 이런 식탁 배치는 집으로 또 금전운의 그 선순환을 크게 그 이어지게 만듭니다. 관세음보살 그 왼손에 쥐어진 그 여유주처럼 가족구성원들의 그 하는 일들을 또 승승장구로 이끌어주게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손으로 만든 풍수적인 그 의미 또 오행적인 그 의미가 실린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원력이 그 가득 실린 그런 그 여유주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